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흔한 질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원장님께서 환자분들을 보실 때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통증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척추관절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 허리통증과 무릎통증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러한 증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프면 허리디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허리디스크란 어떤 질환인가요? 현대인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문 편인데요. 허리디스크란 척축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눌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증상을 말하는데 특히 허리디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서 대응 치료가 미흡하기 쉬운데요. 나중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면 어떤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나요? 먼저 환자의 걸음걸이부터 시작해 반사작용 등의 이학적 검사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과적 검사는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방사선 촬영, 즉 X-ray 검사나 CT, MRI, 척수 조형술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허리디스크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의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허리디스크와 비슷한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발생하나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통로가 좁아져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액이 노화가 돼서 딱딱해지고 척추뼈 바깥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신경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가 쉬기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을 꼭 의심해봐야겠습니다. 허리디스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둘 다 디스크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통증이 심할 때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 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가 쉬다 중간에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편안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허리디스크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걷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앉아있으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 힘듭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누워서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들어올려 볼 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마음대로 많이 들어올릴 수 있는데 허리디스크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조금밖에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큰 차이가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허리디스크는 중장년은 물론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은 환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질환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허리질환 치료에는 비수술,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 중 최근 결과가 좋은 것으로는 협착 완화를 위한 풍선 확장술, 특수신경블록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수술 치료들과 비교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신경블록 치료란 무엇인가요? 신경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치료법입니다. 척추구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주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 많은 약물을 주입해서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신의 치료법입니다. 비수술적으로도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희소식인데요.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라고 해도 위험하거나 아프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신경블록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할 내용은 없는지요? 신경블록 치료는 실시간 영상장치인 씨암장치를 이용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습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고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 유지에는 늘 적당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척추와 관련된 질환이지만 가벼운 산행이나 속보 등으로 걷기를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몸을 풀어주는 체조는 습관을 들여도 좋을 듯 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칼슘 섭취가 기본입니다. 노년에는 뼈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유나 시금치 등의 음식을 통해 가능하면 칼슘 섭취량을 늘리도록 해야 됩니다.